지금쯤 아스고어에게 여섯 명의 인간의 영혼을 흡수하라고 연락이 갔을 거야 그리고 그 힘이면 세계는... 살아남을 거야 그렇게 모두를 죽이고 가는 거야 뒤쪽이야 왔다 일곱 일곱 인간의 영혼 일곱 인간의 영혼의 힘으로 우리의 왕 아스고어 드리무어 대왕은 신이 될 거야 그 힘으로 아스고어는 결계를 산산조각 낼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인류로부터 지상을 되찾고 우리가 지금까지 참았던 고통과 시련을 그들에게 되돌려주겠지 이해했나? 이해했나? 이 인간? 이게 내가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야 네 영혼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몸에서 빼앗아 가도록 하지 아스고어는 결곱 인간의 영혼의 영혼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아스고어는 결곱 인간의 영혼의 영혼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아스고어는 결곱 인간의 영혼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오수고어는 결곱 인간의 영혼 실현 요 nên 너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하셨어 니가 친구들을 아주 많이 해친다고 하지만요 사실이 아니지? 어? 요 왜 대답 안하는거야? 그.. 그리고 그 이상한 표정은 대체 뭔데? 어.. 어 이런 어 이런 난 심장이 키워나갈듯이 뛰고 있어 온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요! 너 지금 거기 당장 멈춰있는게 좋을거야 다른 누군가를 해칠 해칠 생각이라면 넌 넌 먼저 나를 지나가야 할거야 그..그리고 그리고 방해된다 온라인 당신 다쳤..잖아요 다쳤다고? 별거 아니야 다음번엔.. 내가 가라고 할 땐 가는거야 알겠지? 온라인 난.. 내가 여기를 맡을게 도망쳐 오.. 어이.. 별거 아니라니.. 아니.. 어째선지.. 한번만에.. 이미 난.. 이미.. 쨘장.. 파피루스.. 알피스.. 하스고.. 이렇게.. 난.. 너희를 실망시켰어.. 아니.. 몸이.. 조각나는 기분이야.. 금방이라도.. 수백만 조각으로 부서질 것만 같아.. 하지만.. 내 영혼의 깊고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불타는 뭔가가 느껴져.. 날 죽게 두지 않을 불타오르는 기분.. 괴물들로만.. 끝나지 않을거지.. 어? 만약 날 지나간다면.. 넌.. 모두를 죽일거잖아.. 안그래.. 괴물들.. 인간들 모두.. 모두의 희망.. 모두의 꿈이.. 한 번에 박살나겠지.. 하지만 니가 그런 짓을 하게.. 가만두진 않겠어..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심장이 하나 되어 뛰는게 느껴져..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 널.. 쓰러뜨리는 것.. 아! 도로신 죽여라! 인간.. 아니.. 니가 모든 인간을.. 이 세상을 위해.. 나.. 언딴이.. 널.. 쓰러뜨릴 것이다! 어? 언딴 화이팅! 궁금한걸? 어 야.. 변신했다.. 방금 그것보단.. 힘좀 더 써야될거야.. 어.. 영웅이에요? 아.. 영웅이야? 영웅이 나타났다? 그래.. 불사신이야? 와.. 어떻게 해.. 그러면..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의지로 되살아난 영웅? 야.. 완전.. 저거 버스구만.. 버스.. 어? 와.. 캬.. 버스네요.. 어.. 야.. 야.. 완전.. 퍼데루.. 의사원인가.. 야.. 여기서 맞네.. 아.. 여기서 맞는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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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잠깐만.. 오우.. 어어.. 잠깐만..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이걸 먹겠소.. 오우.. 아 야 이거 언제 저거 죽이지? 아 아파 여러분 큰일 났어 와 한 번 멘붕 오니까 완전 터지는구만 아 죽겠다 아 진짜 어렵다 야 이거 어떻게 그러냐 이거 거미 소가 음 한 번 더 먹을까? 이왕에 와 뭐야 와 큰일났네 야 먹고 먹고 이게 뭐야 먹고 이게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한 번 먹어야겠는데 와 저 반대 와 이거 어떡해 이거 오 한 번 치자 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오 야 죽겠다 이거 와 죽을 뻔했어 방금 아 먹어야겠는데 먹어야겠다 민주가 뭐 딴 것도 있으니까 아 아 맞았어 아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짱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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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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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어렵다 이거 저거 험이 주자 험이 주자 험이 주자 험이 주자 험이 주자 악 세대 elect got them 세대 elect they really 세대 elect got them 두대 elect can 2대만 깨끼면 되는지 2대만 깨끼면 깨끼면 돼 아 너무 어려운 포턴이 나왔고 이번엔 진짜 남자의 생명이다 진짜 남자의 생명이다 엑스맨이 있어서 강요 막타 나올 것 같아요 아 저거 왜 맞았을까 막타 이제 끝이야 끝 젠장 이 힘으로도 부족했나 내가 희망을 버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선이야 왜냐하면 내 뒤엔 친구들이 있거든 알피스가 내가 너와 싸우는 걸 지켜보겠다고 했어 또 일이 잘못되면 모두들 대피시킬 거라고 했어 지금쯤 아스고어에게 여섯 명이 인간의 영혼을 흡수하라고 연락이 갔을 거야 그리고 그 힘이면 세계는 자라남을 거야 가라 집에 집에 가라 온다인 자라 나도 이제 좀 간다 야 잠깐만 이거 세이브하자 세이브하자 날릴 것 같아 날릴 것 같아 날릴 것 같아 세이브 안되네요 세이브가 안돼 뭐지 시나몬빵 먹어봐 잠깐만 지금 야 자 이제 온다인이 깼습니다 드디어 온다인이 깼어요 아 그럼 여기 온다인이 여기서 원래 튀어나와야 되잖아 원래 점프해가지고 빰빰빠란빰 하면서 나오는데 온다인이 안나오네 그쵸 안나오네 이제 다 죽였으니까 다 죽였어 진짜 목 잘린거야 토끼가? 아 그 가면을 벗었구나 야 너 왜그래 너 진짜 무서운 애다 이런 게임 하다보니까 지금 스티커를 주셔가지고 이게 토끼가 목 잘린거로 애가 보고 있어요 토끼가 목 잘린 목 잘린 스티커인줄 알았대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어? 잠깐만 이런게 있었나? 있었어 원래 아 원래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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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래 샌즈가 저기 있지않았나? 샌즈가 있던데 맞아 샌즈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걸어주잖아 맞아 그리고 언다인을 여기까지 살렸으면은 이제 정수기에서 물을 줬었잖아 그치 아니 이제 물 받아봤자 먹지도 못하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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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단인이라 WA 어색 어색 여기 그대로 있구나 있긴 있네 그러면은 돌아가서 뭘 사물을 알 수는 있겠다 깜짝냐 뭐해 고양이 40마리 누가 누가 짜증내 아 로일이? 로일이가 짜증내고 있어? 원래 우리 로일이는 그런 애야 어 왔다 오셨군요 이 추악한 작은 피조물 같으니 참 유명해지셨네요 아니 있잖아 얘가 메타톤 사람으로 변신한 걸 되게 잘하더라고 그 정도 악명이라니 정말 감명받았어요 아 맞아 알피스를 찾는 거라면 여기 없어요 당신이 뭘 좀 에헴 하느라 바쁜 동안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러 다녔거든요 이제 다들 당신이 절대 잡으러 갈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싸우지 않기로 한 거죠 이런 이런 정말 똑똑하죠 그렇죠? 아 알피스가 없군요 어 건망지기도 하지 제게 손대고 싶으면 못 견디겠다는 거죠 네 음 그거 유감이네요 이 세상에는 시체보다는 스타가 더 필요하답니다 그럼 안녕히 어 뭐야 사라졌어? 여기에서만도 모든 곳이 다 보인다 사라졌네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야? 메타톤이 도망해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냥냥 소녀 좋아하던 냥냥 소녀가 어 저기 벽에 있네요 저희 로일이가 저렇게 방송을 오래하면 야옹야옹거립니다 잠깐만 그러면 크렙 애플 아 저기 18밖에 회복이 안 되면 하나 먹고 라면을 챙겨가자 그러면 가방도 못 얻는 거예요? 원래 그 뭐지? 아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